LG 화학의 브랜드 가치가 5조 4천억 원에 달해 글로벌 화학기업 가운데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 화학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19% 상승해 5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순위도 미국의 다우를 제치고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독일의 바스툴가 10조 5천억으로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빅이 5조 9천억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보다 15% 늘어났지만 간발의 차로 LG 화학이 밀려 3위에서 4위로 떨어졌습니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LG 화학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신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며 사업 역량을 강화한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LG 화학이 원자재 가격급 등으로 화학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고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며 유의미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 긍정적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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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아멘